네, 취미대품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용 리허전 던놉 시스템 6호 액션 게이지 네, 이게 스트링 액션 게이지인데요. 여기에 자입니다. 저희 기타 리페어 할 때 기타의 줄 높이나 아니면 브릿지 높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수치를 잴 수 있는 그런 잔데요. 양옆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든 봐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기타를 세팅한 후에 스트링의 높이 보통 12플랫, 24플랫 정도에서 재고 그리고 1플랫에서 이쪽에서 재서 높이를 잰 다음에 브릿지나 아니면 4개의 휨 정도를 다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. 이렇게 재셔서 이런 식으로 재서 여기에도 인치랑 미리 수가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치나 미리 선택하셔서 재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에 맞는 그런 높이를 맞춰가지고 줄 높이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스트링 게이지입니다. 여기에 브릿지 높이서부터 스트링까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런 높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치나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고 보통 뭐 리페어 샵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물건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세팅할 때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대는 지금 19,500원 기분 좋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.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. 던룹에서 시스템 유고 액션 게이지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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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